두 숟갈은 먹을 것 같아요, 두 숟갈은 먹을 것 같아요. 이게 칭찬이기예요, 아니면 늦기기예요? 뭔가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가성비가 좀 높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만드신 게 이거인 거죠? 네, 알았습니다. 비벼놨는데 이게 4천 원이죠? 네. 가성비 괜찮아 보이나? 가성비 괜찮아 보이나? 본인들이 생각할 때 노량진에 3천 원에서 3,500원에 팔고 있는 컵밥에 비해서 퀄리티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맛은? 맛은? 저희... 또 저희 입맛에는? 저희 입맛에는 맞았었거든요. 네, 저희 입맛에는. 입맛이 까다로워요? 아니면 아무거나 주는 데 다 먹어요? 저희 아무거나 먹으니까 약간 살 더 찌고 좀 그런 게 있거든. 궁금하시죠? 네, 네. 그런데 이거는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돈을 받아? 돈을 받아? 뭐 이런, 이런. 밖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먹는 거지만 돈을 지불하고 요리로 먹을 정도는 뭐 솔직히 조금. 푸드트럭에서 만드는 음식이 먹을 만해 그러면 맛없다는 거예요.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먹겠어요. 못 먹겠어요. 그거는 정말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. 하여튼 일단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그러니까 안아잇셨던 음식은ставля자로 가야 cau다 으악. 추억 head.